제가 오늘 양말을 안 신었더니 자꾸 미끄러지거든요 어 양말 신는 것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양말 한번만 신겠습니다 잠시만요 손 사용하지 말고 양말을 신으라구요? 그걸 어떻게 해!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손을 안 대고 양말을 신어 손을 안 대고 양말을 벗을 수는 있을걸? 양말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해서 벗을 수는 있어요 손을 안 대고 양말을 신는 건 에이씨 안해! 손을 안 대고 양말을 진짜 신을 수가 있어요? 진짜? 아니야 못 신어 기다려봐 좋아 손 안 대고 양말 신기 해보자 에이씨 아내야! 진짜 이걸 어떻게 입으로 하라고? 입으로? 에이씨 뭐 퇴근해서 집 퇴근해서 찍어서 보내준다고? 안해 이씨 손 안 대고 양말 신기 이게 뭐라고요? 덥네 덥네 신었어 신었어 시청자가 진짜로 손 안 대고 양말 신는 영상을 보냈어 아이고 푸치야